코코 군무게보셨나요? 도망가기 이날은 도망가지구 도망가기 도망가기 앞뒤로 이날은 도망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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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여러가지 해산물 가져왔어요. 굴, 해산물, 멍게, 그리고 연어랑 연어초밥도 가져왔어요. 매운 특제 소스도 만들었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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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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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추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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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매운 고추와 고추맛이 더 맛있다. 매운 고추맛이 더 맛있다. 고추맛이 더 맛있다. 수맛 소스 전 detached 소스 보우 정말로 마시heure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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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. 뱀뱀뱀 뱀뱀 뱀뱀 뱀 뱀 뱀 너무 맛있다. 동해삼. 그는 양념과 같은 양념을 얻은다. 다음은 계란라인 치즈볼. 랩. 오이. 랩. 오이. 오이. 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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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. 나는 세계는 국물을 다 먹어야한다. 나는 이곳은 매운 식당을 먹어야 한다. 나는 그것을 다 먹을 수 있음. 나는 인기들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. 나는 나는 그걸 먹고 싶다. 나는 매운 고기와 고기와 함께 먹어야 한다. 나는 매운 고기를 먹었다. 맛있다. 바삭바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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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. 너무 맛있다. 아삭아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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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러분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가지 해산물 먹어봤는데요. 다양하게 먹었더니 바다를 먹은 기분이에요. 해물은 살았죠?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fractions. 꼬박. 고춧가루. 수육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